바비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어딘가요? 바비 드림하우스 좋아해요. 제 베드로부터 부터에서 슬라이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의 꿈이에요. 바로 드림하우스죠. 단영도 드림하우스이고 저희 침실에서 시험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빅가운 드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바비 속에 정말 다양한 바비랜드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바비, 어떤 바비인가요? 이 영화의 메시지의 메시지은 우리 모두의 가장 좋아하는 바비입니다. 아메리카 바비는 제 가장 좋아하는 바비입니다. 이 바비라는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 모두가 각자만의 바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답을 드리자면 아메리카 바비란 제 최애 바비입니다. So, yeah. Here is our love of kbabi! See you? Hi kbabi! 아, 왠지 이 부모님이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야 됐네요. 하이, 마보. 하이, 그랜타. 하이, 아메리카. 하이, 캐나, 아메리카. 자, 우리 그랜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. 이 다비의 영화를 꼭 긍정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? 네, 저희가 이 영화를 보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극장에 가서 보시고록 만들었습니다. 너무 웃다가 오늘나라 그리고 마지막엔 모더럽게 팬스타트를 끝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. 네, 오늘의 티카 카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자, 그러면 여기 있으면 잠깐.